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또 검찰의 셀프 출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누구든지 검찰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분들 오라 이렇게 해야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고 싶지 않은 검찰에 본인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네스북 감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진면목, 댐댐이는 잘나갈 때는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사방의 적들로 애우 쌓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침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셀프의 여름 출동을 두 번씩이나 하면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그런 국민들은 저 양반이 뭐가 저렇게 초조해 가지고 저렇게 졸랑거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조금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좀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586 운동권 출신의 거의 대표주자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당대표도 지냈고 그리고 다선위원이고 이러니까 그 격에 맞을 정도로 처신하는 것은 검찰이 부를 때까지 조금 마음이 아리고 초조함이 묻어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두 번씩이나 이러면 출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검찰에 셀프 출동을 해 가지고 적어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야 될 정도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소위 정권 글의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뭐 업무 탁할비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과거에 손질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걸 왜 수사 안 하고 내부터 먼저 수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대부분 차지했더군요. 자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저 양반이 참 초조하구나. 그런데 뭐 초조한다고 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 당대표 경선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안달 복달한다고 해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때는 좀 표정관리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 그래도 역시 송영길이 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가 가지고 이런 검찰에 셀프 출두를 하고 두 번째 이런 검찰에 셀프 출소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내부 거래를 했고 정권했고 그 사람은 왜 수사 안 하냐 뭐 이본석 검찰총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물귀신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의 검찰청사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이 신문이 딱 잘 잡았네요. 김건희는 소환 조사 왜 안 하냐 그리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다 송영길 이야기입니다. 1년 지났다 4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표정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개강된 표정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느꼈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력을 잠시 빌려준 거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또 차지할 거다. 그때 두고 보자. 그때 가만 안 두겠다. 난 그렇게 느낀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나를 피박하냐 5년 중에 4년 지났고 1년 지났고 4년 남았는데 가만 안 두겠다. 물론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읽은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다. 송영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지나고 4년 남았다. 송영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마치시고 중앙일보를 방문하셔가지고 송영길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송영길 씨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586의 여러분들 거의 간판급 스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데 협격한 공을 세운 양정철과 이건영이 다 송영길 씨 여러분들 다 동년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이나 우상우 같은 그런 소위 586 운동권들의 핵심 멤버들은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호나게 저는 송영길 씨가 속내를 들켰다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의 이름 출두를 해가지고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4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할지를 저는 뭐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5년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을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영길 전 당대표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사실 계양을은 워낙 이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지역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양정철과 이견잉이 주도했던 소위 보정값을 적용해가지고 철두철맥이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25% 조작값을 적용했거든요. 윤형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았던 11,192표 가운데 25%를 빼앗아 25%가 2,798표입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2,798표를 플러스 처리한 거죠.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됩니까 5만 6천 표 정도를 이동시킨 거네요. 아 5,600표 정도를 이동을 안 시켜도 송영길 당대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턱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건데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6번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더라도 송영길이 1만 2천 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격차를 다 확대를 한 거죠. 한 2만 표 가까이 한 7천 표 정도 차이네요. 이렇게 낸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전당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워낙 탄탄한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그런 전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조작값 25% 윤형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20장 정도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25장을 빼앗아가지고 옮기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는 섬찟하게 들린 겁니다.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둡니다. 5년짜리 정권이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선택해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 줘서 급도 나고 뭐도 나고 했던 양정철이 4.15 총선이 끝난 그 다음날 길거리 인터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도대체 어느 장비 장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김건희는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하냐 김건희 최은수 등의 주가 조작 관련 녹취력과 이정근의 돈봉투 녹취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내용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청사 앞에서 한 이야기 이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다 너희들 다 집어넣을 거다 이야기인 거잖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 100%고 왜 우리는 항상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릉도에서도 만들 수 있고 광화도에서 만들 수 있고 거제도에서 만들 수 있고 진도에서 만들 수 있고 완도군에서 만들 수 있고 남해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급도 없이 사람의 속내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때 5년짜리 정권이 급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는 적어온 게 아니거든요 속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입장문을 꺼내가지고 읽은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계신 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우리 앞에 당신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벌써 이제 다섯 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이 채끼 날개를 달고 주변에 많이 확산돼서 공정선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